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화성용주사 본말사가 한국불교 중흥을 발언하는 100만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했습니다. 용주사 주지 성법스님 등 2교구 본말사 스님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원력 결집불사 기금 1억 2,525만 4천여 원을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코로나19로 사찰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100만원력 결집불사에 동참해줘 큰 힘이 된다며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건립과 계룡대 영예법당 불사 경주 남산 열암곡 부처님 일으켜 세우기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달식에는 화성 신흥사 회주 성일스님과 용주사 성보박물관장이자 동국대 상임이사 성월스님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 한식진흥원 이사장 선재스님, 백년대계본부 사무처장 일감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